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문당한 민간인들을 치료했던 옛 국군 광주병원이 화정글린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화정글린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화장실, 운동휴게시설 등 공원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 무단 경작 등으로 인해 공원 이용객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총 사업비 111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 착공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화정글린공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대생과 동시에 치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원이 조성되면 옛 도심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주시는 역사적 상징성이 높은 병원 본관 등은 보존하면서 산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고 불법 경작진은 녹지와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가 착공 예정인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와도 동선을 연결할 방침입니다. 화정글린공원이 역사를 체험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